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이 전당대표가 후보 시절에 돈 봉투에 전달 문제를 알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번에 돈을 유통시키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분이 윤 의원하고 이승만 의원이지 않습니까? 윤관석 의원이죠. 윤관석 의원은 삼선 의원이시고 이승만 의원은 초선 의원이죠. 나이는 좀 많이 됐네요. 1961년생. 우리나라의 다른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의원 사회에서는 몇 대 했느냐 초선이냐 재선이냐 삼선이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61년생이 초선의 의원으로 국회에서 입문하는 것은 상당히 늦은 거죠. 늦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힘을 쓰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송영길이 있을 때 전당대회에 돈 봉투 전달 방법을 얘기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게 되면 송영길 당대표가 모를 가능성이 상당히 낮죠. 그럼 송영길 당대표가 돈을 돌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겠느냐. 제가 송영길 전당대표를 만나가지고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우상우라든지 송영길이란 이런 분들이 다 586운동권의 아주 대표주자였지 않습니까? 586운동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그런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권력을 잡거나 권력을 연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모든 것은 도구가 될 수 있고 모든 것은 수단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선거도 포함될 수 있고 정책도 포함될 수 있고 입법도 포함될 수 있고 대법관들의 인사권도 포함될 수 있고 검찰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수단화시키는 겁니다.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든 사람들은 사람을 수단으로 부리게 하는 부분에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거부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많은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사람을 목적이 아니고 사람을 수단으로 부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이 반감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킬 수가 있고 선거에 여러분들 손을 대서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또 필요하면 뭡니까? 중국의 나라도 뭡니까? 넘겨버릴 수도 있는 거죠. 본인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관이라는 세계관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관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돈 봉투 둘리는 것은 오팔류 운동권들한테는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일종의 관행이자 관습처럼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2만 1천 명 정도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틀 전인데 이 사건이 막 불거졌을 때 송영길 후보가 전당대회 캠프에 최소한 40명에게 9400만을 살포했다는 것이 4월 13일 날 조선중앙동화를 비롯한 일간지 대대적으로 소개됐을 때 송영길 민주당 전당대표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97%가 상세히 알고 있을 것이다. 2%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1%가 모르고 있을 것이다. 거의 뭡니까? 전부가 뭐죠? 이분이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이번에 딴 게 아니고 이번 사건의 여러분들 방아실을 당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하고 이승만 송영길 당대표의 캠프에 있었던 이승만 초선의원과 나눈 대화록에서 그게 나왔네요. 이승만 초선의원이 말하다. 송영길이 있을 때 전당대의 돈봉투 전달 방법을 얘기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의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2021년 초 전당대의 과정에서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가 돈봉투 전달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의심의 정도하고 거의 비슷한 것이 발각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없는 거죠. 물론 이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정거물로 채택될 수 있느냐 당사자 여러분들 자백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차후의 문제더라도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었던 이야기는 거의 틀리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정권 시기가 이름 남긴 3만 개의 녹음 파일에 고스란히 담긴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 2부가 이정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 파일 3만여 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021년도 3월 민주당의 이승만 의원과 광주광역시야마 지역구를 두신 분일 겁니다. 이정권 전 민주당의 사무부총장의 대화 내용을 복원해냈다. 당시 이승만 의원은 이정권 전 부총장과 전당대의 돈봉투 전달 방법을 논의하면서 이승만 초선의원이 이렇게 말했다. 내가 송영길 전 대표와 함께 있을 때 같이 얘기했는데 라고 말하는 대목도 등장했다. 검찰은 이 같은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해서 송영길 전 당대표가 돈봉투 전달 과정에 대해서 공유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일단 돈봉투의 실체적 진실은 이정권 민주당의 전 여러분들 부총장이 기본적으로 사무부총장이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검찰 진술에서. 그런데 그 돈봉투 돌리는 것을 송영길 전 당대표가 알았느냐 몰랐냐에 대해서는 이 통화 녹취록이 일종의 예고편이 해당하는 거죠. 이번 사건은 정치인들이랑 다 협상을 하니까 물 밑 협상을 통해서 송영길 전 당대표를 빼고 나머지만 그냥 집어넣자 이렇게 여러분들 협상이 되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냥 누구도 관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검찰의 이름들 그야말로 정거의 기반을 두고 사건을 추적하게 되면 결국 송영길 전 당대표까지 닿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런 강조한 바와 같이 이정권 전 민주당의 사무부총장은 다 부을 겁니다. 본인의 이런 형량을 줄일 수 안 더 있으면. 그분은 더 이상의 정치적인 그런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부을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씨하고 정진상하고 김용 씨의 관계처럼 좀 끈적끈적한 관계가 아니고 일족 사람들은 다 이익의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이익이 끝나게 되면 친구가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정진상이나 김용과 같은 그런 선택을 기대하기는 힘들 거다. 그래서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는 건 이번에 관여했던 윤 의원 삼선 의원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초선 의원이거든요. 인천광역시의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럼 송영길 전 당대표가 인천광역시의 시장을 역임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굉장히 일처리를 잘했던지 해가지고 눈에 들어왔겠죠. 그래서 이제 정치계에 입문했을 것 같은데 보시게 되면 송영길 당대표는 완전히 그냥 모른다고 하죠. 채널 ai 인터뷰에서 프랑스 현지 인터뷰입니다. 내가 도의적 책임으로 사과한 것은 이정근 전 부총장이 1심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이지 지금 나오는 돈봉투 문제는 내가 모르는 사안이다. 돈봉투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송영길 전 당대표 입장에서 서게 되면 지금 와서 그거 내가 알았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끝까지 이제 모른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키맨이 누군가 하니까 이승만 전 초선의원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정근 씨는 이미 다 불귀로 결정한 거고.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거든요. 1961년생입니다. 61세고 아마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지역구를 두신 모양인데 송영길 전 당대표의 돈봉투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은 척근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는 이분이 어쩌다 공무원이 된 어공이 아니고 늘공이라는 겁니다. 늘공모니까 이분이 행정고시 출신입니다. 인천 출신이고 연대물리학과를 졸업했고 행정고시를 나온 거죠. 행정고시를 통과했다는 것은 사람이 기본이 실력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미루어 볼 때는 송영길 전 당대표가 인천광역시 시장을 할 때 행정적으로 굉장히 눈에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척근까지 간 거죠. 굉장히 여러분들 보면 2012년부터 2014년 인천광역시 의회 의장도 지냈네요. 여러분들 이 양반이 입을 열면 그건 다 하겠지만 이 양반이 정진상 민주당의 정무실장처럼 그렇게 끝까지 버티게 되면 송영길 씨가 보호를 받을 수는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데 사람의 외모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외모도 이렇게 보면 이분은 그래도 처음부터 정치판에 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검찰 수사의 이름들 임할 때 이화영 씨나 정진상 씨나 김용실 씨와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겠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뭐 송영길 당대표가 수사 과정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전 당대표까지 이제 검찰 수사의 선상이 오르는 거니까 한번 두고 보죠 어떻게 지금 돌아갈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서문이 좀 길었기 때문에 오늘 좀 방송이 조금 천천히 진행되네요.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